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이 사진을 크로마키 하려는데 사진이 크로마키가 안되는 스컴프라던가 예를 들면 비디오쇼나 비와 비디오 이런 데서 다른 앱에서 사진을 크로마키 하는 데서 크로마키 잘 안 되는 경우 그 사진을 크로마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가 이 사진을 이것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지금 현재 청색이잖아요. 바탕화면의 가정자리 가운데는 이것을 이 사진을 크로마키로 만들려는데 크로마키로 만들어서 다른 앱에서 쓰려고 하는데 이 사진 자체가 크로마키가 안되면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 사진을. 제가 먼저 이런 사진을 먼저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리로 합니다. 이거 터치합니다. 이거 터치해서 이거 터치하면 이게 펜앤줌이죠. 펜앤줌에서 이 꼴 있죠. 이 꼴을 이걸 터치합니다. 이거를 터치해서 다음에 이 화면이 있죠. 이 화면 모니터에서 빠르게 두 번 누릅니다. 빠르게 두 번 터치합니다. 따닥 이렇게 하면 화면에 꽉 차서 아주 알맞게 됐죠. 이런 상태로 사진을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건 지금 이제 사진이죠. 이런 사진을 이렇게 가운데 지금 이제 청색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크로마키가 안되는 그런 앱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그때는 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걸 타임라인에서. 자 여기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지금 선택했어요. 터치했어요.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이걸 길게 늘려줍니다. 이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아주 길게요. 자기가 뭐 2분 필요하면 2분. 3분 필요하면 3분. 5분 필요하면 5분까지 계속 늘려줍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 일단 늘리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면 동영상이 돼 버리겠죠. 사진이 동영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가지 앱에서 이것을 여러 종류의 앱에서 사진이 크로마키가 안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동영상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크로마키가 되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해 가지고 터치해 가지고 FHD 1080p라고 해상도는 FHD 1080p라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 레이트는 그대로 기본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합니다. 이게.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되겠죠. 내보내기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내보내기가 금지 끝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가지 앱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앱에서 크로마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현재 이 프로젝터 이 프로젝터를 터치해서 아까 그것 조금 전에 그것을 크로마키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건데 제가 아까 그걸 불러 보겠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예를 들면 다른 앱에서 이런 아까 그 동영상을 만든 것을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어 터치해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아까 엑스포트 했죠. 여기 있잖아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금 전에 만든 그 사진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아 이거 잘못했네요. 제가 이 제일 뒤에 제가 뭘 잘못했냐면 이 끝에다 갖다 놓고 이 끝에다 갖다 놓고 다시 말하면 재생에다 편집선을 끝에 갖다 놓고 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끝에 와서 와서 실수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터치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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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가기 힘드니까 삭제해 버리고 다시 제일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 레이어에서 미디어에서 엑스포트 해서 아까 만드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예를 들면 스컴프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앱에서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크로마키를 적용하면 되겠죠. 다른 앱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돼서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제안했죠. 그래서 프레이합니다. 프레이하면 이렇게 보세요. 아주 환상적으로 됐죠. 이렇게 사진만으로 크로마키가 안 될 때는 이와 같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크로마키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에 답변해주세요. 그럼 먼저 보고싶은 이 번째로 가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